저는 지금 홀리데인 푸케 빠떡미치 리조트에 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조식 부패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알라카르트라고 불리는 주문 식단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주문하면 다 갖다 줍니다 저는 오믈렛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믈렛하고 베이컨 하나, 소세지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샐러드로 세먼, 연어 샐러드 조금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빵 두 조각, 물 한 컵, 오렌지 주스, 카푸치노 커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려 합니다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를 은은한 음악이 들리고요 아침 식사를 수영장을 바라보면서 즐기려고 합니다 부사코닝은 이렇게 수영장 뷰를 가진 조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까이 있는 좌석을 잡으면 멋진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아침 식사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 식사가 가능한 조식당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요 수영장을 바라봅니다 수영장 바라보고요 자, 저의 식사 자리고요 자, 이렇게 주식당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주식당이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요 조식당, 홀리데이 푸켓, 비치레조트의 조식당 모습입니다 자, 안쪽은 약간 자, 이쪽은 커피하고 주스하고 음료를 내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식사를 하려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멋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가까이 있는 좌석을 잡으면 기가 막힌 아침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수영장 모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수영장 모습 한번 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